국민 가수 이설로몬 사과 왜 연예인 팬은 부부나 연인 같다 사랑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준다 그러다가 이별을 할 때는 철천지 원수가 된다 국가단 이설로몬 팬기만 의혹 이설로몬 국가단 퇴출위기 팬들 자숙 또는 탈퇴해야 이설로몬 즉 팬선물 타인에게 줬다는 의혹 사실 아니야 국가단 이설로몬 모호한 사과에 싸늘해진 팬심 연예인들은 루머를 조심해야 합니다 미스터롯 진 송가인님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터뜨린 낙태폭로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미스터 트롯 2등 영탁은 막걸리 사건과 엄마 무당 루머의 진실로 또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국민 가수 이설로몬 팬선물 문제가 네이버 5페이지 46개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랑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가수 이설로몬이 팬들에게 받은 선물을 여자친구에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해명을 내놨다가 비판 여론이 지속 결국 소속사 측이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nch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국가단 공식 팬카페를 통해 멤버 이설로몬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입장 표명이 늦어지게 된 점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 느꼈을 불편함과 답답함을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련의 사안들과 관련해 이설로몬과의 대화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개적인 해명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묵묵부답으로 대처했던 점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앞서 최근 이설로몬은 팬이라 주장한 네티즌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리면서 팬 기만 논란에 휩싸였죠 A씨는 이설로몬이 팬들이 보낸 옷선물을 여자친구에게 줬으며 여자친구가 이를 SNS에 인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설로몬에게 직접 묻기 위해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가 계정 차단을 당했다고도 했죠 또 팬들이 2600만원 상당의 커스텀 마이크를 선물하는 과정에서 케이스 뒷부분에 팬데명의 상징인 그림과 글씨를 넣으려고 했지만 이설로몬이 자신의 이름만 새기고 싶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현재 이설로몬은 사실과 다른 의혹이 사실이냐 커뮤니티와 지사를 통해 퍼지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안고 지내며 비난과 오해로 인해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 본인 확인 결과 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을 타인에게 주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무리한 의혹 제기와 오해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추측 사실과 다른 비난만큼은 재확산되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기를 정증히 부탁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는 팬들 의견을 들여다보고 수렴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속사의 입장 발표에 앞서 이설로몬은 논란을 의식한 등 먼저 팬카페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당시 이설로몬은 온전히 말할 수 없는 사실 추측과 과정에 불어난 소문부터 제 삶에 일어났던 일들 차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을 만큼 파렴치한 일까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일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면서 모든 이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그 모든 비난은 제게만 해달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핵심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한 사가문의 팬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소속사가 나서 재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깊은 내막을 알 수 없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렇궁 저렇궁 말은 할 수는 없으나 이설로몬은 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확실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설로몬의 팬들께서도 노염을 멈추시고 진심으로 가수를 사랑한다면 이제 연예인으로 첫발을 내딛은 이설로몬을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까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